안녕하세요 몽소플레르가 이번에 대구에 왔습니다 저희가 어떤 브랜드의 행사가 있어서 대구에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대구 행사를 하면서 사실 이번이 큰 행사는 두번째인데 늘 도움을 받았던 저의 파리꽃동기 이은플라워 대표님을 같이 모시게 됐어요 소개를 살짝 해주세요 저는 대구의 남산동에서 꽃집을 운영 중이고 이은플라워를 운영 중입니다 저는 꽃집을 운영한지 지금 3년이 좀 지났고요 고객님들 위해서 꽃다발도 만들고 여러가지 기본적인 작업들도 하고 수업 출강도 나가는 편이고요 행사가 있으면 스텝으로도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 중입니다 저랑은 2016년에 파리에서 처음 만나게 됐고 양익 선생님 수업에 수강생으로 만나게 됐어요 저희가 만난지 얼마 안되서 너무 친해지고 또 잘 맞아서 연락을 했지만 거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서울이랑 대구가 좀 멀잖아요 그리고 서로 결혼 생활도 하고 애기도 낳고 실제로 만나지도 못했는데 올해 행사를 하면서 제가 대표님의 능력을 안니까 극당을 드리고 또 이렇게 하게 돼서 지금까지 같이 2년을 이어 왔어요 아름 선생님은 너무너무 밝은 성격의 소유자이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아이 관련된 상품들 너무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주시는 선생님입니다 대구에서 수업이나 상품이 필요하다시면 이은플러 한번 찾아주세요 저희는 오늘 워킹맘으로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저보다 더 먼저 엄마가 되었고 그리고 애기를 낳고 나서 가게를 오픈했거든요 저는 원래 일을 하다가 애기를 가진 타입이고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어떻게 해서 가게를 오픈하게 됐고 또 이런 비슷한 고민을 가진 꽃님 여러분들한테 조언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저와 함께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근데 이음이라는 뜻이 뭐야? 이음이요? 이어 준다의 뜻으로 처음에 시작했어요 꽃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잇든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름을 처음에 더 했을 때 아니 잘 지은 것 같아 사실 꽃은 사람들이 만나야지 하는 거잖아 그 의미 좋다 한글 이름도 너무 이쁘고 잘 지은 것 같아 처음에는 영어도 찾아보고 불어도 찾아보고 좋은 뜻 있잖아요 그냥 막 다 적어보고 처음에는 제 이름으로 넣어서 하고 싶었는데 고민하다가 이유 모르겠어요 네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이름 따라간다 하잖아 이어지지 않을까 일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그게 진짜 바랍니다 바랍니다 나는 몽소플레르가 원래 예쁜 이름을 찾다가 알게 된 거긴 하지만 몽소라는 뜻이 한 무더기 다발 많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일이 많은가 약간 그런 생각도 하고 어쨌든 좋은 의미도 잘했네 뭐 동네 꽃집이라고는 해도 단골?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여기를 어떻게 잡은거야? 여기는 제가 계속 이렇게 틈틈이 노리고 있었다가 여기 비면 내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집과 가까운 골목 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딱 봤는데 여기도 근데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결국 내게 될 거면 되고 많이 많이 찢는데 그래서 결국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네 어떻게 또 잘하군데 네 좀 그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재밌다는 거예요 아 그치 재밌고 너무 일이긴 한데 이게 재밌고 예쁘고 내가 막 하고 싶고 그런게 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해서 그리고 생각보다 강도가 심하고 생각보다 노동의 강도는 심하지만 그래도 성취감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형세가 되는 꽃을 줬을 때 다들 기분 좋게 상하시잖아요 아르미아 잘하고 있네 고객님들이 다 만족해 하시면서 나가잖아요 고객님들이 꽃 거의 다 다 다 만족해 하시고 예쁘게 해서 고맙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뿌듯하고 일단 이쁜거 보는 것도 좋은데 그만큼 얘를 다루긴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렇다는 거 아르미아 근데 그러면은 지금 라은이는 어떻게 육아를 하고 있는 거야? 현재는 저는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분이 없고 주양육자가 저예요 제 남편 같은 경우는 퇴근하고 나서의 시간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우선 아침부터 아이가 하원하고 학원 스케줄까지는 온전히 제 역할을 하고 있고 만약에 양가 어른들이 근처에 계시면 도움을 좀 받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현재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전에 꽃시장에 가서 꽃을 사입해와서 가게에 물건을 넣어놓고 매장에 준비를 해놓고 다시 집에 가서 아이를 아침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준비를 해서 어린이집에 넣으면 그때부터 제 일가학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9시쯤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매장에 와서 꼭 컨디셔닝 다시 하고 그리고 그날 예약이 있으면 주문 받은 거 작업하고 그렇게 해서 3시 반에 하원을 해요 하원에서 학원에 조금 도움을 받고 학원으로 픽업해서 넣어주고 끝나면 데리러 가고 영업시간 같은 경우는 5시 정도까지 제가 매장에 상주를 하고 있는데 이후 시간을 예약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뒤로부터 육아가 다시 시작되잖아요 저희는 집에 가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잖아요 이제 하원하고 와서 씻기고 밥 먹이고 또 숙제가 있으면 조금 해야 하고 그런 일상들이 조금 있어서 5시 이후는 예약제로 사전 예약을 해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스케줄을 조정하는 답을 좀 늦게 왔던지 아니면 그 시간에 잠깐 데리고 와서 일하고 손님께 전달하고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솔직히 너무 어려워 진짜 우리는 꽃을 일찍 뛰어와야 되고 그리고 고객님들이 언제 올지 모르고 특장한 예약을 받지 않으면 맞아요 이거를 핸들링하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지 나는 아름이가 너무 대단한 게 도움을 받아도 난 지금 너무 허덕거리고 힘든데 애기를 혼자 키우면서 하는 거는 진짜 힘들 거라는 거 내가 너무 잘 알거든 저녁에 좀 일찍 자고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고 자기 일하고 또 네 그렇게 해야 일과 육아를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처음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약간 내 상황을 좀 이제 비강하게 될 때도 있고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이제 상황이 못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육아가 먼저고 일을 약간 또 어떤 순간도 해내지 못해야 될 순간들도 맞이하고 그렇게 조금 조금씩 결국 지나니까 상황이 나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씩 나만의 방법이 생겨가는 것 같아요 육아와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내 방법을 찾아서 운영하니까 또 이대로 잘 해내고 있구나 더 나아질 거라 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조금씩 커가면서 일의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성장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나 아기도 아프죠? 네 아기 때문에 아기 때문에 뭐 약간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내가 나와보니까 이게 아예 안 된다는 걸 나와보니까 알았어 맞아요 네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그런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네 뭔가 약속이 되어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밤에 아프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열이 난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씩 크니까 한 해 한 해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겪으니까 조금 조금씩 요령이 생기고 아 열이 나도 막 데리고 와서 여기 앉혀놓고 할 일 있으면 좀 하고 그리고 다시 문 닫고 집에 가고 그런 걸 하면서도 내가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다 지나가긴 하더라고요 똑같아 아까 비관한다고 했잖아 내가 왜 이걸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고생시키고 아기도 아프고 그럴까 이게 계속 반복이거든 근데 그 안에서도 빨리 극복하고 아 난 지금 나아지고 있어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 이게 발전이 되는 거고 계속 그거에 갇혀가지고 계속 난 이렇게 해야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발전이 없는 거 같아 근데 아름이가 긍정적이어서 처음에 일하면서 제 스스로 약간 했던 약속은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아이가 먼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했고 약류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받고 뭔가 같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제가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어가지고 나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 도움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그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 낸 거잖아 진짜 많이 물어봐 처음에 치려고 나한테 사실 문의를 많이 하시잖아 내가 그런 컨텐츠도 하고 속도하고 근데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애기를 아직 낳기 적인 사람들이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거를 부탁할 사람이 별로 없고 내가 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몇 년 동안은 가기를 못 하지 않냐 어렵지 않을까요? 많이 질문하는데 근데 산 증명인데 그래서 육아를 하면서도 일을 하고 있나요? 좀 더 애기 때문에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7살이니까 저의 상황이나 말들이나 이야기를 하면 이해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계속 얘기를 해요 이거는 엄마 일이고 엄마 해야 할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앞으로 계속 일을 하고 싶고 할 건데 이제 아이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매장에 같이 나올 때도 많고 주말에 이제 자기 놀고 싶잖아요 놀이터도 가고 싶고 키즈카페도 가고 싶지만 제가 만약에 스케줄이 남편이 안 될 때는 같이 오거든요 여기에서 색칠 공부를 하거나 뭐 유튜브를 볼 때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같이 맞춰가는 근데 나는 어쨌든 라은이가 엄마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러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맞아요 물론 여기 와서 아름이의 마음은 좀 그럴 수 있지만 분명히 아이는 우리 엄마 멋있게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나는 크게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우리 아기도 이제 두 살이잖아 설명을 해준다고 꼭 그러잖아 그럼 나는 애들이 뭐랄까 이렇게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내가 설명을 해주면 내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엄마 지금 일하고 있지? 엄마 오늘 꼭 회사 갔다 와야 되지? 이현이 잘 놀고 기다릴게요? 뭐 이래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이게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 설명해주고 하면 다 받아들이는구나 그래서 유가를 하면서 일을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일을 만약에 계속 할 거면 그렇게 하면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오 그리고 뭐 어쨌든 당연히 아름이가 애기를 뭐 잘 케어하면서 애기가 우선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런 기준이 있으면 될 것 같아 내가 일이 우선이면 그만큼 공백이 안 생기도록 다른 걸 장치를 하면 되는 거고 맞아요 아름이는 어쨌든 혼자 육아를 해야 되니까 아름이는 애기가 우선인 게 맞는 거고 그치? 맞습니다 그거랑 일을 같이 충분히 병행해도 할 수 있다 네 맞아 육아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대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아이에 이제 그게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우선 시작하면 어떻게든 된다 맞아 맞아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그것만 확실하면 운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내가 욕심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근데 이 시간들이 허투루 쓰는 시간이 아닐 것 같은 거 내가 그냥 이렇게 매일 출근하고 이런 시간들이 쌓여야 나중에 더 좋은 시기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민하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자기가 좀 열심히 하겠다 열정이 있다 하면 나는 오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평생 후회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 시간이 지금 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아름이보다 몇 년 뒤에 아기를 낳긴 했지만 이제 뒤늦게 이 워킹맘의 고충을 알고 나서부터 워킹맘 플로리스트라고 해야 되겠지? 네 그러고 나서부터 어떻게 아름이는 했을까 되게 궁금했고 또 나는 서울에서 하고 있지만 대구의 꽃집은 또 어떤지 궁금했는데 꽃시장도 아름이 덕분에 한번 갔다 와봤고 또 이번에 이렇게 일을 같이 하게 돼가지고 되게 좋은 거 같아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좋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의 탁월한 선택이었다 내가 대구의 흐은플라워한테 이렇게 한 거는 이번에 도움 줘서 너무 고맙고 내일 행사까지 재밌게 잘 하자 네 네 이렇게 우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아름이 멀리 있지만 아기 키우면서 우리 달려보자 내가 아빠 조언 준 거 있지? 꼭 실천해보고 달리는 거야 아기 키우면 아기 키우면 아기 키우면 아기 키우면 아기 키우면 감사합니다.